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린 소개를 강경안 선생님 강경안이 안좋으셔서 안좋으셔서 그 다음에 홍영남 수채화장 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대교수 교각하시는 방인철 형님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반중대교수 교각의 회장님 경기지회장 경기지회장님 최교수 선생님 그 다음에 강천회장이신 이근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서울시연합회 회장이시면서 금천구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신동석 선생님 전시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림을 저를 알아가는 나를 알아가는 즐거움이란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번에 카타르시스 마음정화라는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색채가 굉장히 화려해져서 카타르시스 향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깜짝 놀랐어요 8년전에 본 거기 지금 세 분이 변했어요 박선생님 싸인 중에 그렇게 되셔서 그 발전을 위해서 축배합니다 네 자 우리 문혜경 대학원님은 발전을 위하여 네 한잔 들어와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양성미 수렵대 사무국장 보면서 지혜장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이곳 전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려워하지 그래서 오셨구나 네 박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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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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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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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